오늘 참 이 설교 제목이 자주 다루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룰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다룰 때마다 부담이 가고 다룰 때마다 참 특별히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힘들어야 하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겸손하라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겸손하라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이 말씀에서 나오는 말 자체예요 6절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래서 겸손하라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 오늘 제목을 보면서 주제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께서는 다 눈치를 채셨겠죠? 겸손, 겸손, 겸손하라 바로 이것인데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이 겸손하라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덕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겸손한 모습을 기뻐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양치기가 양을 잘 돌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라고 교회의 지도자들, 장노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세 가지 지시를 해 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지시를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첫 번째,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때에 그때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건 큰 유혹이에요 그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이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려 내 동료들의, 내 형제, 자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일 이익을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대려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 특별히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해야 되는 그러한 이 사람들로서 절대로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인도함을, 지도함을 양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섬기라 이거 맞습니다 또다시 한 번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러나 지도자들이 모범으로서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더 잘해야 되겠죠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섬기라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자만 들어가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다니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옛날에는 기꺼이 했었는데 계속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연약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꺼이 보다는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일어나고, 억지로 운전하고, 억지로 참여해서 예배 같은 것도 보면 그러다 보면 조금씩 지각도 하게 되고 결석도 하게 되고 조금조금씩 하나님의 왕국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에 점점점점 우리 자신들을 멀리 두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발견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하는 데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내 자신을 아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벌써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아시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 되려 기꺼이 하라 지도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목사가 교회를 인도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쁘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목회를 기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쁘게 할 수 있게 우리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좋게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를 데려 그래가지고 기다리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목양을, 이 목회를 늘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그러한 기쁜 마음, 기꺼이 하는 자세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세를 부리거나 횡포하게 하지 말고 모범이 되라 선한 모범이 되라 위세를 부리거나 횡포하게 하지 말고 선한 모범이 되라 라고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가문 센스예요 가문 센스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어리성음이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시를 대응하여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젊은 자들아 했을 때 여기서 젊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왜 이 젊은 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경에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4절에서 1절에서 4절에서 이 장노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들, 지도자들을 놓고 장노라는 말을 elders라는, presbyteros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그 뒤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단어 자케인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장노라고 번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의 번역은 나이 든 사람, 노인을 두고 자케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무슨 뜻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냐면 그렇다면 사람이 결국 나이를 들면 들수록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인격과 그리고 진리와 이 모든 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늘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일반적으로 다 철이 없다고 그래요 아직 뭘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실수를 하고 잘 제대로 행동을 못하죠 어린아이들이 미숙하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10대를 지나서 20대로 들어가고 30대로 들어가고 40대로 들어가는데 계속 3살 때, 4살 때, 5살 때 시절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당연히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고 그만큼 경험도 하고 이제 어른이 됐으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더 많이 알고 그만큼 더 경험도 쌓게 되고 더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지도자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 인격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들고 쓴 말들이고 그러한 사람들 지도자들로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컨셉트가 그 원리가 신약에도 넘어와서 초대 교회의 어떤 이 스트럭처를 두고서 리더십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그 어떤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원칙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elders, 장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렇다면 지도자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한다면 그렇다면 장노, 나이 드신 자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 비교해서 그렇다면 젊은 자들, 나이가 든 사람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이와 같이 그렇다면 나이 든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교회를 놓고 한다면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잘 따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여러 가지 지시들을 대응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지도자들을 그러한 선한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을 순종해주고 협조해주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인도해주는 그러한 길로 잘 따라주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 현대시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회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교회에서 보지 못해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되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어떤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성도님들과의 갈등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요즘 시대에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겸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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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경험 아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구나라는 것에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차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를 주신다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존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존재하기 위해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의 관계는 그래서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이 예배를 떠나서도 집에 가셔도 한번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북과주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실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하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국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이 일을 잘해 나가기 위해 거기에 더하여야 하는 마음 자세는 겸손한 자세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마치 옷을 입는 것 같이 입으라는 거죠 이 옷을 입는 metaphor 이 그림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이러한 것들을 입으라고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런 metaphor을 갖다가 성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러한 예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따르라고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라고 주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고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으로서 허리를 동의든지 겸손의 재킷을 입든지 바지를 입든지 하여간 겸손을 입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5절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라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 말씀이 또 기가 막혀요 그냥 겸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영어로는 God's mighty han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도 가끔 나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God's mighty hand라는 이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이 나올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든지 권세 아래에 우리 자신들을 거기에다가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우리 자신들을 갖다 놓으면서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권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욱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래에 우리 자신들을 바치면서 겸손하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이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아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성도들에게 화평을 나누어주는 건강한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화목과 화평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진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걸 참 좋아했으면 좋겠다 참 좋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불평중 성도들의 불평중 이건 제가 옛날에 EM 목회를 했으니까 EM 성도들의 불평중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회에 가는 게 그렇게 싫대요 아니 교회에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제가 신방을 가서 물어봤더니 교회에 가는 게 싫대요 너무 부담된대요 가면은 되려 집에 있는 게 더 평안하지 교회에 가면은 막 사람들 만나긴 만나는데 가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자기의 어떤 성격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가서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못하고 별로 사람들이 더 격려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 가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냐고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도 교회의 입장에서도 고쳐야 되는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신도 고쳐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하고 그때 상담을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늘 마음에 있었던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를 갔다가 정말 기쁘게 가고 싶어서 기대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뭐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준비하시면서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하셨을 때 오실 때 억지로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러시지 않으셨기를 바라요 제가 왜냐하면 늘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곳 우리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가는 곳 가면은 다른 데에서는 욕먹고 푸대접 받고 그러지만 교회 가면은 그래도 친절하게 사람들이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안아주고 반겨주는 그러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화목을 나누어 주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사부터 교회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건강한 교회는 겸손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겸손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 겸손이라는 옷을 입을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걸까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행동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야 되는 것일까 만일 질문을 하신다면 겸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겸손이라는 말 자체를 쓸 때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두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했을 때 그렇다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자신을 낮추는 내 자신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기회만 있으면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높일 이유도 없는데 대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라든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 만나게 됐는데 교회를 찾는다고 해서 제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중국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나 그랬었거든요 처음 만나자마자 사진을 함께 같이 찍자고 사진을 찍었고 그래서 나중에 사진 찍고 이래서 제가 잘 보니까 저한테 또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이유가 유명한 사람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진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이런 사진을 찍는 이유가 그것을 나중에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우스웠어요 나는 정말로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사진을 찍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들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쩔 때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높이게 해서 그 높임을 통하여 그 무엇인가를 따내려고 얻어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래요 되려 반대로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벗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들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대로 입으래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낮추래요 우리 자신들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조금 더 그렇다면 또 히브리어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더 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의미가 자신을 짓밟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짓밟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짓밟아 보신 적이 언제세요? 내가 내 자신을 짓밟는 것 내 자신을 낮추는 것 내 자신을 내리는 것 짓밟을 정도로 내리고 낮추는 것 이거 우리 하기 싫어해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하기 싫습니다 바보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이러한 겸손의 옷을 입으라 자신을 짓밟아라 자신을 낮추라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심리학이나 사회에서 들리는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다는 완전히 반대죠 요즘에는 늘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세우고 올리고 내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키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 정반대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게 자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적극적으로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원칙이에요 보니까 복음은 뭐예요? 한 구절로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복음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그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늘 귀하게 여겨주시는 바로 그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그 복음을 정말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입은 죄인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게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몰아가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큰 고생을 당하시고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시면서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렇게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이시였는데 한 점의 죄도 없고 어떤 법을 어기시지 않으신 분이신데 나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지게 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냐는 거죠 낮추면 낮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게 아니라고 나는 내 마음에서 벌써 이제는 이미 알고 내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뭐 아무 모습으로든 아무 방법으로든 써주시라고 내 자신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하나 개인들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신을 두고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옷을 입게 되면 그러니까 나의 찬된 모습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만과 오만과 교만에 감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고 우리가 이 겸손의 옷을 입지 못한다면 결국 또다시 그 교만과 자만과 오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자만과 오만의 대가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입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떻게 입는지 겸손의 옷을 입는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품으십시오 이게 다 답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품으시기 바라요 빌리포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